안녕하세요. 이제 33회가 됐네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제가 몇 해부터 강의를 시작했나 하고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봤는데 강의를 제가 11회인가 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33회니까 어마어마하게 중개사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첫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강의하는 게.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 이걸 먼저 드렸는데 강의 계획서를 보고 아마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강의 계획서 혹시 보고 느끼신 점 없었던가요? 아무 생각이 없죠. 점이니까. 이거 받아도 이거 받았는 게 없다. 그랬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차까지 보면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뒤에 우리 책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양도소득세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먼저 강의를 해요.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먼저 강의를 하는데 4주 동안 양도소득세를 지금 시작이 반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고 2주 정도 지나면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가 나오면 다시 5주차부터 8주차까지 시작해서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서로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양도소득세를 연속으로 두 번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1월 달에 가서 이제 세법이 두렵지 않아요. 처음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세법을 많이 놓치거든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중개사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중개사 하면 되겠지 그래요.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한 발 딱 뒤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올해일 날 등기법, 등기부 칠판에 뛰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도 집에서 한 시간 정도 들어봤거든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보는데 뭔 말인지 통통 못 알아먹겠어요. 저도 한 번도 토지대장, 거기다 임야도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직접 뛰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중개사님들은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제일 중요한 과목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이제 시험이 제가 이제 첫 시간, 이번 한 시간 동안은 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세법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교재 없어요. 없는 내용이라 그냥 보고 말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세법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은 범위가 이렇게 돼요. 메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첫 시간의 것은 메모를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입력만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세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중개선 세법의 출제 빈도는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 32의 시험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32의 시험은 어떤 게 특이하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무려 세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정부세가 언론에서 엄청 방송에 많이 나오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너무 높네, 낮네 막 하고 엄청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아마 세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문제를 낼 것도 없는데 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세 총론에서 한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취득세에서 세 문제 정도,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정도, 재산세에서 세 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하나, 임대소득에서 하나, 양도소득에서 다섯 개 이렇게 내요. 그런데 올해 32의 시험에서 특이한 점은 취득세는 세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조세 총론은 한 문제도 안 냈어요. 그런데 안 낸 게 아니라, 역을 안 낸 게 아니에요. 조세 총론의 내용을 어디서 냈냐면 여기서 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조세 총론을 다른 세금하고 연결시켜서 종합문제로 출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법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29회가 세법 시험은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30회 시험은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31회 시험은 좀 줄어들까 했는데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32회 시험은 이제는 좀 낮아지겠지 그랬는데 상상으로 내버렸어요. 계속 올려버려요, 수준을. 왜 이렇게 내냐면 실제 중개사 업무를 하실 때 지금 바로 합격을 해가지고 오픈했을 때, 개업했을 때 손님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실무 사례로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법 문제가 이번 16문제 중에서 16개 중에서 15문제가 실무 사례용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전달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신 분은 15개씩 맞았어요. 15개 맞는 분, 3개 맞는 분 딱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요. 중간이 거의 없어요, 세법은. 세법은 나는 중간만 하란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져요. 세법은 중간이라는 게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은 직접 실무에 나가시면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바로 오늘 오픈한다. 그러면 오늘 바로 손님 오면 대화를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럴 정도로 공부를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은 이미 합격했다고 보고 내가 실무할 때 이것들을 고객에게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32의 시험 분석을 해보면 법령 해석으로 출제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법은 암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요즘은 한 문제도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암기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머리끌자 따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몇 개 어떻게 암기해 볼란다. 그러면 세법은 그냥 한 번은 찍는 게 좋아요. 한 번은 찍으시고 등기법을 잘 해가지고 등기법을 다 맞춰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시세법에서 과락이 나 버려요. 공시세법 과락 나 버리면 2차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하고 세법을 묶어서 한 과목이기 때문에 두 과목 중에서 세법에서 점수를 좀 따거나 아니면 등기와 지적에서 점수를 많이 맞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이제는 단순 암기는 아니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법이 왜 이 법이 나왔는지를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 법령 지문이 딱 나올 때 이 법이 왜 이렇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해석하는 것은 지금 이제 뭘 잘 들으셔야 되냐면 해석은 내가 책에다가 내가 뭔가를 쓰는 게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이 지문을 보고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리는 게 그게 해석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강의할 때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칠판을 베끼고 있으시면 그러면 몇 년 할 수 있다는 거 공부를 몇 년 베끼어야 된다는 거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1년에 끝낼 것을 스스로 2년, 3년을 끌고 가신 분이 있어요. 딱 1년이면 돼요. 1년도 안 걸려요. 1년은 안 걸리는데 1년, 2년, 3년 계속 장기간 하신 분들은 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가. 아주 짧게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고 길게 가서 합격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세법 같은 경우는 이 법령 지문 해석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강의할 때 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이 뜻이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뜻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써놓고 애우고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욕을 주의하셔야 돼요. 실무에 적용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뭔가요? 이거 뭐 하는 건가요? 그렇죠? 치우는 거. 해석됐잖아요. 이걸 처음 본 사람한테 이게 지우기라는, 지우개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걸 실무에 가서 이거는 지우개 역할이에요. 잘못된 거 지우시면 돼요. 이걸로 지우시면 돼요. 그걸 말만 하면 돼요.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이걸로 지우세요. 그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써놓고 애우는 게 아니라 그걸 실무적으로 그냥 대화를 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세법은 대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음, 저거 음,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가만히 이제 머릿속에 입력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그냥 뱉으기만 하면 돼요. 내 입으로 뱉으면 그게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게 법령 지문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법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이렇게까지 출제되니까 여기까지를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 12개를 맞춰요. 총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개가 법령 지문 해석과 실무적 적용, 실무적용 방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12개가 출제돼요. 무지막지예요, 이거. 그래서 실무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실 때 세법은 못해도 세 번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삼회독. 여기서 삼회독이라는 게 뭐냐면 책을 세 번을 보셔야 되는데 강의를 세 번을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서 스스로 공부를 세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한 번 하고 그게 한 번이에요. 복습을 하는 게 한 번이에요. 또 다음 1월달, 2월달에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복습을 하는 게 또 한 번이에요. 그게 두 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듣고 책 덮어버리면 그건 이래도가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중개사 공부 안 해요. 저는 시험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도만 빼주는 거예요. 진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도를 이렇게 빼주시면 그러면 그걸 스스로 오늘 했던 것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5분 동안 시험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시험이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바로 시험을 본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하고는 달라요. 오늘부터 바로 오지선다로 시험을 봐요. 그거 다른 선생님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수험생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막 시험지를 나눠주고 문제 푸세요. 그랬뻔해요. 그리고 못 풀면 이런 것도 못 풀냐고 그래요. 아니, 오늘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는 다 맞고 누구는 다 틀리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내가 정확히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그걸 하루 만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뒤로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못 해? 다 알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공부는 세법은 세 번 정도 하셔야 돼요. 왜 세 번 하시냐면 한 번 할 때마다 점수가 20점씩 누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20점씩 누적돼요. 그럼 세 번만 공부하면 몇 점은 나오겠는가? 그렇죠. 60. 그럼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세 번만 하면 6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옥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한 번에 끝내려는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 정도는 반드시 내가 복습을 하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세 번 정도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한 5월달쯤 가면 저희가 욕을 할 거예요.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를 해라 이 말은 이론을 공부하실 때 이론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이렇게 시험에 나오네 하고 그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할 때 이 내용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뭘 알아야죠. 기출문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알아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이걸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분석이 안 돼요. 그럼 분석은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해줘요. 다 해주니까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이거 맛있는 거니까 드세요. 그러면 입에다 넣고 드셔야 돼요. 확 뱉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제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해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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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저는 11회 때부터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강의에서 여기서 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한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하신 분들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시면 목표 점수에 도달한다고 여기서 세법은 제가 목표 점수를 몇 개를 달성을 해야만 목표 점수를 하냐면 12개에서 14개를 맞춰야 목표라고 그래요. 세법은 못해도 12개에서 14개를 맞춰내셔야 돼요. 이 정도를 맞춰내야. 왜 이걸 맞춰내야만이 되냐면 세법에서 12개를 맞추면 지적에서는 10개를 무난하게 맞출 수 있어요. 등기에서는 무난하게 5개만 맞출 수 있어요. 등기는 무난하게 5개예요. 쉬우면 5개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럼 합쳐보세요. 다 합치면 27개네요. 그러면 62.5예요. 그럼 평준 60점 넘었죠. 딱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셔야지 만약에 등기법에서 3개를 맞고 지적법에서 5개를 맞고 세법에서 5개 맞는다. 그러면 13개네요. 과락이네요. 다른 거 아무리 잘 맞으면 떨어지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법은 12개 이상은 맞춰내야 돼요. 딱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내가 세법 12개 못 맞추면 나는 등기법 5개가 아니라 10개를 맞춰야 된다. 등기 10개를 맞추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중대사학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등기법을 선택해요. 아니요. 공법인데요. 공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법은요. 법에 있는 거 몇 개만 외우면 시험 볼 수 있어요. 60점은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등기법은 조금만 틀어버리면 2개, 3개밖에 못 맞춰요. 그게 어렵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 공부하실 때 월요일날 등기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병률 선생님이 등기를 하는데 등기하고 관련된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쉽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잘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특강 2개 정도를 해드려요. 그중에 원포인트라는 게 있고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원포인트 지문집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원포인트 지문집에서 95.77%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전체 시험 문제가 세법은 71줄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69줄이 이 원포인트 지문집에서 그대로 출제됐어요.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런 책에 있으면 이거 한 열 번 읽어버리시면 돼요. 열 번 읽으면 그냥 시험장에 가서 문제 딱 푸는데 열여섯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를 딱 받고 몇 분 만에 열여섯 문제를 풀었냐면 제가 3분 50초 만에 열여섯 문제를 다 풀었어요. 문제를. 문제를 딱 받는 순간 받고 답 체크해서 그냥 정답 줬어요. 그럴 때 벌써 다 풀었냐고 그래요. 다 풀었지 뭘 그래요.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있었잖아요. 계산 암산으로 뜨르르르르 하니까 바로 답이 한 10초 정도 되니까 계산 문제에 답이 나왔어요. 그거는 올해 계산 문제는 계산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문제 안에가 답이 다 주어져 있었어요. 문제 안에가.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면 뭔가 하나를 딱 잡고 계속 그걸 반복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 한 권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 버리시면 분명히 점수는 목표 점수 14개 이상은 나와요. 그럼 14개 맞추려면 무조건 반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한 4월달이나 5월달쯤 되면 아마 책은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원포인트 지문집은 이미 내년치 정리는 끝내놨거든요. 끝내놨는데 출간은 좀 늦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빨리 하니까 기본 강의를 안 들어버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것만 가지고 시험 보러 갈란다 하고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이것만 공부하시면 세법 1년 내 공부 안 하다가 이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이번에 14개 맞았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때문에 책을 늦게 출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실무에 나가면 상담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세법에 대한 기본 틀을 차근차근 좀 배워주셔야 돼요. 배워놓고 5월달쯤, 6월달쯤 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건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공부하시고 이건 제끼시고 이건 안 나오니까 제끼어버리시고 다 그냥 걸러줘요. 5월달쯤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차근차근 수업 시간을 하는 테러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33회 대책이네요. 우리가 우리는 이제 33회니까 33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그럼 반복을 할 때 적어도 몇 번은 최소 몇 번 하라겠는데 기억나죠? 봐요. 이제 다 기억했잖아요. 안 쓰니까 기억했잖아요. 써놓으면 이거 몇 번이었지? 뒤져봐야 돼. 그러니까 세 번만 하면 되는 세 번만. 딱 세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저희 선생님들이 해드리고 그리고 작년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그래요. 아니요. 작년에는 32회 시험을 위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강의한 거고 32회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저희는 33회 강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이쪽에서 이건 아니고 이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하고 말을 살짝살짝 바꿔드릴 거예요. 그런 것을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거는 32회 때 시험에 나왔지만 33회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체크하시고 이거는 32회 때 시험에 나오면 33회 때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제켜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책을 줄여야 돼요. 무조건 줄여야 돼요. 줄이고 반복하시고.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1년 동안 스케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1호 종합반이 11월부터 4월달까지는 1호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다음에 5월달부터는 여기서 1호하고 기출이 들어가는데 기출 문제 풀이가 5월달에 기출 문제 풀이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7월, 8월은 예상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처음에 4월달까지는 계속 1호를 배울 거예요. 1호를 배우고 5월달부터 계속 5월달부터는 1호에다가 문제, 1호에다가 문제, 1호 문제. 여기서부터는 1호 문제, 1호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7월, 8월 오후에 가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7, 8월에 가보면 7, 8월에는 오후,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 시간에 뭘 하냐면 다시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단원별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실전처럼 문제 풀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이때. 왜냐하면 그전에는 계속 이론만 공부하고 문제만 설명만 들었지 내가 직접 푸는 연습을 안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푸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푸는 연습을 하시면 다른 데서는 이론 종합반, 기출, 예상이론 합격으로 화살표가 없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이거 거치지 않아도 바로 합격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그런데 이 단계를 건너뛰신 분은 반드시 백선이나 동역문제를 하셔야 돼요. 백선 하나만 가지고는 합격으로 못 간다는 거 꼭 알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백선만 하고 100개만 가지고 100개 공부하고 시험장에 갈란다. 그거 큰일 나요. 백선은 여기서부터 이 과정이 모두 정리되신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1년 동안 강의했던 모든 내용이 문제로 초압축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론 정리가 되신 분이 여기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신 분은 이걸 정리한 다음에 이리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다 생략하고 이것만 가지고 합격으로 가겠다. 그거는 진짜 모험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역 문제는 동역 네 번에 걸쳐서 전범위 실제 연습을 하는데 여기는 단원 진도별로 가는 거고 여기는 전범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시험이고 여기는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시험이고. 그러니까 그날 배웠던 내용을 그날 시험을 보면 성적이 엄청 잘 나와요. 그때 복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문제 풀고 설명 듣고 다시 복습하고 그러면 한 번에 세 번씩 복습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이때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라네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 분석은 선생님들을 믿으세요. 본인 수험생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옆에 주변 분들 믿지 마시고 강의하는 선생님들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를 하도 많이 봐서 기존에 나온 기출문제 몇 년 전에 나온 것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나온 기출문제하고 이번 기출문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내년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전부 분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선생님들 믿고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포인트 정리집이라 하기 위해서 작년에 32회 시험용으로 해서 제가 출간했던 교제인데 여기에는 출제 가능한 지문들이 비교적인 형태로 서로 양쪽으로 전체 문제에서 1번, 2번 이거는 옳은 지문, 이거는 틀린 지문에 두 개 비교를 해놨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답만 색으로 입혀놓고 계속 그것만 읽어버리면 돼요. 계속 정답만. 한 세 번? 많이 읽으면 한 세 번. 어떤 분은 열 번 이상 읽었다 하더라고요. 열 번 이상 읽으신 분은 아마 열다섯 개 맞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읽으면 한 여덟 개에서 열 개. 세 번 읽으시면 열두 개에서 열네 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교제 안 해가. 그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세법은 종합문제 형태로 출제되니까 혹시라도 암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세법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몇 개만 또 애호벌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암기 형태로 강의를 안 하거든요. 저는 암기코드가 어떻게 선생님 세법 암기코드 있으세요? 그러면 저 없어요. 저는 암기라는 걸 저희가 못 해요. 암기코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렇게 머리 긁자 딱까지 이렇게 애호세요. 그걸 만들지를 못해요. 만들지 못하니까 그렇게는 해드릴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는 1호는 3회독 정도는 반드시 해주시라는 거. 3회독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중개사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으셔야지 에이, 이것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시작할 때요. 제가 이 교제를 오늘 처음 봤는데 앞이 뭐라고 써졌냐면 시작이 반이라고 돼 있어요. 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미 평균 50점은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50점에다가 10점만 더 보태면 돼요. 1년 동안 이제 우리는 10점만 더 보태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제일 필요해요. 제일 먼저. 본인 스스로 내가 중개사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미련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아마 안 하신 게 좋을 거예요.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깨우뚱 하신 분들은 분명히 내년에 10월 29일 날 시험을 봐요. 10월 29일 날 시험을 딱 보는 순간 아차. 순간적으로 점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나는 60점 넘게 맞을 수 있고 한다고 밀어붙이시면 돼요. 밀어붙여버리면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잠깐 공부할 때 공부 요령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세법은 지문 해석을 반드시 교재에다 하세요.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노트를 적고 다른 데다 써놓고 막 해가지고 이걸 또 볼 것 같다. 절대 시험장에 갈 때까지 못 봐요. 교재도 못 봐요. 그러니까 노트를 이 교재에다가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시험에 지금 올해 시험 문제에 세법 시험이 71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재가 제가 기본서를 제가 어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했는데 기본서가 몇 페이지냐 하면 270페이지 정도 돼요. 275페이지인가 되는데 작년에는 교재가 400페이지 정도 넘는 것을 제가 270페이지로 줄여버렸어요. 다 할 필요 없다. 이거 필요도 없는 걸 왜 교재에 넣냐.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출판 두께가 좀 두꺼워야 금액도 되고 또 팔아먹기 좋다 이래요. 아이 필요 없다고. 다 줄이자고. 그래서 완전히 줄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시험 문제가 한 줄씩 나온다고 하면 270줄이에요. 한 페이지에 한 줄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책 페이지수에 한 페이지에 한 줄 출제될까 말까요. 그것도 아니라 열 페이지에 한 줄 나와요. 그런데 매 페이지마다 막 밑줄을 그어놓고 형광페드로 덧칠해놓고 그러면 내 스스로 공부를 늦추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만. 왜?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나와요. 16문제 맞게끔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너무 많은 거 표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해석하는 거 딱 한 줄만. 딱 하나만 체크했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줄만 딱 그어놓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기다 꼬리표 달아가지고 여기다 뭐라 뭐라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시라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걸 칠판에다 정리하면 또 그걸 책에다가 막 갖다 적어놓으시고 막 그래요. 있는 거 그대로 책에 다 있는데 책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서를 요약집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이 교재를 만약에 요약집이 3월달부터 나올 건데 그 요약집을 또 요약을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요약집도 이번에 작년에 요약집이 한 170페이지 된 걸 올해는 120페이지로 줄여버렸어요. 완전히 줄여놨어요. 왜? 그렇게 줄여도 시험 문제에 시험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들을 싹 제꼈어요. 완전히 제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또 요약화시켜가지고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줄여가지고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기재하기보다는 법 지문을 통한 지문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집은 제가 암기 형태로 달락달락 끊어놓은 게 아니라 법에 문장 형태로 요약집을 기록해 놨으니까 시험 지문하고 똑같이 써놨어요. 요약집을. 그런 형태로 써놨기 때문에 아마 기본서든지 요약서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 기록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오늘 당일 또는 다음 수업일 전까지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오늘 복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는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반드시 복습을 하고 내용을 수업을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동떨어져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을 해요. 연결이 돼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계속 같이 맞물려요.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복습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복습 안고 밀리시면 3주 차 되시면 학원에 수업생이 줄어들어요. 강의실에 조금 허전해져요. 3주 밀리시면 그러면 수업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할게요 그래요. 동영상으로 할게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래요. 이 학원 내년에도 장사 잘 되겠네 그래요. 어차피 내년에 또 와야 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수업을 못 들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들었다. 그럼 동영상으로 들었을 때는 꼭 집에서 동영상으로 들었다가 아니라 듣고 나서 스스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수업을 듣고 나 오늘 다 이해했어. 이해된 게 아니에요. 이해된 게 아니라 이해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에서 한 번 정도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뭔 뜻이었지? 하고 한 번 짚어보셔야 돼. 그렇게 해야만 내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요. 집에 가자마자 동영상을 틀어놓고 또 동영상을 봐요. 그러면 그거 복습 아니에요. 그건 제가 수업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다시 보는 건 제가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업을 들었으면, 형강을 들으셨으면 집에 가서 책을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읽고 나서도 모른다. 그러면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시 한 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동영상을 듣겠다. 그건 복습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킬 것. 동영상을 들으셨으면 듣고 나서 동영상 딱 끝나면 책을 스스로 다시 읽으셔야 돼요. 스스로 읽어야만 그게 공부지. 동영상만 들었다 해서 그건 수업이 아니라는 거. 꼭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수업 시간 이후에는 오늘 배웠던 오늘 내용을 그 내용을 기본서에 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아마 풀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오늘 내용을 문제 5문제를 제공해 주고 5분 동안 문제 풀고 5분 뒤에 해설하고 수업이 끝나요.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고 그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해 줘요.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럼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이 틀렸네? 이거 잘못 생각했네? 이거는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틀렸지?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해설까지 듣고 수업이 끝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진도별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게 진행이 되나요? 다음 주에는 수업 시작 전에 미리서 OX 지문이 나갈 거예요. OX 지문이 아마 10개 정도 나갈 거예요. 10개 정도 나가는데 학원에 오시면 학원에서 바로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면 그거 가지고 들어오셔서 앉아서 그냥 책 펼치지 말고 푸셔야 돼요. 책은 펼치지 말고 내가 OX를 10개니까 10개니까 딱 2분 만에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5개가 1분이니까 우리 시험은. 그런데 10개를 주니까 10분 만에 10개 하나에 1분씩 잡고 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지문을 책을 펼쳐놓고 책에 숨은 그림을 찾게 하고 있어요. 어디가 있는가? 지문이 맞았네? 이 지문이 틀렸네? 그걸 왜 공부한가 모르겠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책은 펼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어, 이거 맞았어. X. 어,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50% 확률이에요. 안 되면 그냥 동그라미 다 쳐버리든지 안 돼요. X 다 돼버리든지 그러면 반제로 맞춰요. 정 안 되면 책 찾지 마시라는 거. 책을 안 찾고 그냥 한 번에 하나 내리 꽂아도 좋으니까 절대 책은 찾지 마시라는 거. 책을 찾는 순간 내 실력은 뒤로 뒤로 내려간다는 거. 절대 책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책을 찾으시라고 책 찾고 나중에 못 풀면 책 보시라고 뒤에다 폐지수까지 메모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폐지수를 메모해드리니까 책부터, 폐지수, 거기부터 찾기 시작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로 문제, OX 지문이 수업 전에 아마 진행이 되고 그 OX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제가 해설을 먼저 해드리고 다음 주 수업 진행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배운 것은 그날 수업 끝날 때 다섯 문제 문제풀이 먼저 풀고 해설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전주의 내용을 OX로 복습해드리고 다시 수업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번주의 기억을 조금 더 살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진도별 테스트는 이제 따를 때 예를 들어 다섯 문제면 80%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다섯 문제 80%는 몇 개인지 아시겠죠? 네 개, 네 개. 네 개 이상은 맞춰야 돼요. 한 개는 틀려도 돼. 한 개는 틀려도 되는데 네 개씩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시험장에 가면 14개를 맞출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많이 틀리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맞는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많이 맞는 연습만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문제들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여기 학원에다 보내면 학원 홈페이지도 올라갈 거예요. 학원 홈페이지 올라가고 학원에 밴드 있을 거예요. 거기도 올라가고 제 개인 밴드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김포학원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복사해달라고 하면 원장님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다 복사해 줘요. 그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복사님들 다 그러면 여기 와서 저 몇 일지 자료 하나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마 출력해 줄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출력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한 번 풀었던 것도 다시 한 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내가 틀렸던 것은 왜 틀렸는가 다시 기본서 한번 되찾아봐서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서 진행할 때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나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소음, 공부, 소음 시간 우리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이 기간을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중요해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나는 얼마만에 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것인가. 이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학원을 다닐 건지 아니면 1년 동안 동영상으로 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할 건지 그 기간을 1년을 잡고 할 건지 2년을 잡고 할 건지 아니면 3년을 잡을 건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강의할 때 1년 목표를 2주로 강의를 시작을 해요. 33회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33회에 합격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스스로 나는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로 갈란다 하고 중간에 가서 스스로 발을 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1차를 합격했으면 내년에 가서 2차 100% 합격률이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29회에서부터예요. 29회 전에는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 합격률은 80, 90%였어요. 29회부터는 1차 합격하신 분이 그 다음 년도에 2차 합격하신 확률이 45%로 줄어들었어요. 50%에서 55%가 1차 합격생이 2차에서 미끄러져요. 올해도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해년마다 55%에서 45% 이 선에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에서 안 됐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1차 합격하면 내년에 반드시 2차는 합격하겠지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해 1, 2차를 동시에 밀어붙여 버리셔야 돼요. 밀어붙이면 충분히 돼요. 4개월 만에 1, 2차 합격하신 분도 있고 3개월 만에 1, 2차 합격하신 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만 안 된다는 생각은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나는 이 시간 안에 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무조건 다 돼요. 다 돼요. 평균 60점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수험 기간은 무조건 1년 안에 1, 2차를 다 끝낼 거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합격생이 했던 멘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합격하신 분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합격하신 분들한테 합격 수기를 후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붙여드린 거예요. 1년 동안 스스로와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정해진 일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던히 했었다. 이게 인강으로 들으신 분도 있고 학원 실강을 들으신 분이 있는데 인강을 들으신 분들도 그날 그날 일정을 맞춰가지고 인강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과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미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꾸준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 앞에는 반드시 마땅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요령 피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험이 요령으로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40만 중에서 합격생은 2만 밖에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이 시험을 도전하는데 거기에 합격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꼭 하나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분도 그렇게 해서 자기는 어떤 종류의 평가든 시험 앞에 특별한 왕도와 노하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하고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분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투자 가능한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투자 가능한 시간은 지금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는 이 시간이 아니에요. 학원에서 듣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걸 익히는 거고 여기서 투자 가능한 시간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하루 학습 시간을 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나는 한 3시간만 돼. 3시간이면 충분해요. 하루에 3시간.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에 나는 10시간씩, 10몇 시간씩 공부한다고 그래요. 못해요 그렇게. 10시간씩 공부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3시간. 학원 강의 3시간에서 4시간 수업을 듣고 집에서 3시간 이거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날 것, 5시에 일어나시면 돼요. 2시간 당길 수 있어요. 저녁에 잘 때 11시에 잘 것, 12시에. 12시에 잘 것, 1시에만 자면 돼요. 잠을 3시간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3시간 만들 수 있어요. 이 3시간만 만들으셔서 이 3시간 정도 그날 배웠던 것을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표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 학원에서는 계획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드렸잖아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다이래 같은 거 하나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매주 계획표를 작성하시고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9시나 10시쯤 주무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내가 이 계획표를 달성했는가 못했는가를 거기다가 기록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 계획표를 다시 작성하세요. 일요일 날 다시 작성을 해서 올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시 한 번 또 체크하세요. 한 3주 정도만 체크하시면 이제 1년 동안은 내 계획표가 쭉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제 안 되면 한 2주 정도 해보시고 2주 했던 걸 다이어리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찾아오세요. 2주 하고 나서 실천을 어떻게 못했는가, 어떻게 잘 됐는가. 내가 이걸 해봤더니 어떻고 이걸 했더니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선생님들한테 와서 상담을 해보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조금은 더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학원에 입시 학원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부동산 학교는 황교훈 선생님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황교훈 선생님한테 학습 다이어리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가. 이 상담으로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저한테 오면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황교훈 선생님이 절대 그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황교훈 선생님이 아마 제일 아마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천을 안 하면 실천을 안 한 만큼 그만큼 벌칙을 줘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이 저예요. 도저히 스스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씩 하나씩 계획표 잡는 거 공부하는 요령 다 알려줘가지고 올해 합격을 만들었어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안 되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 안 되면 학원 원장님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 못하면 도움을 좀 받아주시기 바라네요. 그럼 이제 또 합격생 했던 말을 또 하나 써드려 볼게요. 이 사람은 4월부터 시작을 했대요. 4월달부터. 4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선생님들을 믿고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일단 무조건 시간이 언제 시작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개사 시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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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문제 같은 게 있죠. 이건 빼놓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빼놓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테스트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80% 이상은 맞춰라. 그럼 80% 이상만 쭉 맞춰놓으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고득점이 나와요. 모든 감옥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감옥이 여기 학원 아마 테스트 문제들이 나갈 거예요. 나가니까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다른 학원은 1월달이나 3월달부터 테스트 문제가 나가는데 여기 학원은 오늘 첫 주부터 테스트 문제가 막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학원은 언제 하면 부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딱 보면 한 두 번 정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두 번 정도 들으셔야만 처음에는 거짓말 안 하고 막연하게 들리던 내용이 점차 이해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예요. 한 번, 처음에 한 번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 저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그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그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학객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도 잘 들어보신 게 좋아요. 그다음에 본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라 이런데 여기는 지금 학원에 오셨으니까 학원 수강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두 개가 있는데 본인이 내가 책 진도를 스스로 못 뵐 것 같으면 학원에 오셔야 돼요. 나는 집에서 책장을 안 넘겨요. 그러면 학원에 오시면 돼요. 학원에 오시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강의할 때 책장을 넘겨줘요. 넘기세요. 안 넘기고 있으면 왜 안 넘기신가요? 그래서 어제 김병련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졸면 안 돼요. 여기서는 졸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병련 선생님이 첫날부터 그런 말 할 뿐이 아닌데 첫날에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따분했으면 졸았을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스스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졸면 시험에 나온다고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100%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별 5개예요. 막 그래버려요. 그런데 잠 깨면? 아니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 또.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 무조건 따라올 수 있어요. 본인이 따라올 수 있고 또 주변 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해 못 안 해? 그러면 서로 긴장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져요. 실제 합격률은 우리 합격률이 한 22% 정도 되는데 학원에 오시면 75%에서 80% 정도 합격률이 이렇게 바뀌어요. 학원에 오시면. 그래서 학원에 오셔서 하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이것보다 더 높을 때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학원에 합격률이. 몇 분 안 되고 아주 늦게 오신 분 빼고 나머지는 다 되신 학원도 있어요. 그 학원이 어딘지는 아마 쏙 들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진짜 여기 학원이 특이한 학원이에요. 김포학원이. 강의. 다른 데 제가 20몇 년 강의해 봤지만 이 학원처럼 특이한 학원 처음 봤어요. 첫날부터 어떻게 다른 데 가면요. 처음에는요. 오늘은 좀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하시고 그냥 이 정도 대충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학원은요. 처음부터 대충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의해 주세요. 그래요. 학원 언제 하면 그런다니까요. 처음에 다른 데 가면요.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대충 오리엔테이션 하고 끝내셔도 돼요. 그래요. 여기는 안 그래요. 첫 시간 끝나면 두 번째 시간부터 바로 수업 들어가요. 우리는.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나는 옆에 분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싫다. 나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마는 게 싫다. 그러면 동영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오늘 동영상을 절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동영상 하신 분들은 그날그날 스케줄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동영상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김포학원처럼 라이브로 제공해 주는 학원은 집에서 학원하고 똑같이 라이브 영상을 들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라이브는 선생님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요. 그럼 갔다 오세요. 수업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라이브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행해버리니까 그게 집에서 할 때도 긴장감이 학원하고 똑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신청해서 들으시는 게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합격생의 한마디를 또 봐야죠. 양은 적더라도 번 것을 기억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반복이에요. 줄여놓고 반복하자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공부하면 힘드니까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압축으로 줄여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거요. 과감하게 버리고 확실히 할 건 확실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버릴 건 완전히 버려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걸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돼. 그러면 그건 제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끼고 제끼더라도 20%만 제끼셔야 돼요. 전체에 한 50%를 제끼 버린다. 그러면 50점밖에 못 맞으니까 한 20% 제끼면 80%는 남잖아요. 그래서 20%만 제끼면 분명히 80점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은 60점, 우리 시험이라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어느 정도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하다 하다 도저히 안 되면 그 폐지는 어려서 제가 버려버렸어요. 책을 칼로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려버렸어요. 그 폐지는. 왜? 나중에 볼 때 그 폐지가 없으니까 볼 게 없잖아요. 안 보잖아요. 아예 과감하게 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책을 오늘부터 막 찢어버린 거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에 한 바퀴, 두 바퀴는 돌아가 봐야 돼요. 두 바퀴째 돌아가고 세 바퀴째 돌아갔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그쪽만 살짝 없어요. 그럴 때는 책을 찢지 마시고요. 테이프로 그 폐지 수를 싹 붙여버리세요. 테이프로. 스카트 테이프로 그 폐지 수를 싹 붙여버리세요. 그러면 넘길 때 폐지 수를 한꺼번에 넘겨버리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절대 정독. 정독으로 해서 내가 한 번에 끝내려 한다. 한 방에 끝내버려 한다.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중개사 시험은 나는 한 번에 나는 시험을 다 한 번 딱 공부 한 번 하고 나 끝내려 한다. 지금 한 번에 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정독으로 공부를 두 달 동안 단 하루 만에도 해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하루 만에도 이 책 전범위를 다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루에 다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년 10월 29일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여놓고 반복하고 줄여놓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정도 한 번 나는 한 번만 공부하고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려 한다. 이 생각은 조금 접어놓으시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정독으로 한 번 정도 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책을 한 번 쭉 이렇게 넘겨는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정독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정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소음으로만 들렸대요. 선생님이 뭔 말 한지를 몰랐대요. 그럼 내일이 민법이에요. 내일이 저희 학원 메가랜드에서 제가 특별히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여기 학원 오는 정동석 선생님이 민법이 여기 강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민법을 처음에는 진짜 소음으로 들렸대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저 선생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두 번째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스토리처럼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저게 저 말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민법을 들을 땐 저게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기에 빠져드세요. 민법을. 그 사례에 내가 들어가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아, 내가 저런 사례. 내가 저게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면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네. 그러면 그게 민법이에요. 그게 판례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민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의 문제만을 잡아도 60점은 넘어가요. 상의 문제까지 굳이 풀나갈 필요는 없어요. 왜? 난이도 상의 문제가 전체 중에 30% 정도. 세 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아주 높은 게. 아주 난이도 상의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나오는데 그 두 문제를 굳이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개 던져도 돼요. 두 개를 버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한다. 그런데 부동산 학교로는 계산 문제가 7개에서 9개가 나와요. 부동산 학교로는 계산 문제 9문제를 나는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30문제 중에서 5개만 틀리시면 57.5가 나와요. 큰일 나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부동산 학교로는 계산 문제는 아마 황교원 선생님 강의 듣고는 계산 문제 포기란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황교원 선생님 계산 문제는 너무 숫자적으로 쉽게 풀이 방법을 설명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 왜 다른 학교로는 선생님들이 계산을 포기하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계산 문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전략이 될 거예요. 전략 과목이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명히 아주 복잡한 거 한 두 개 정도는 선생님이 이런 건 시험에 나오면 도저히 시간 안에 못 푸니까 이건 제끼세요.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는 제끼세요. 그럼 나머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계산 문제는 풀어내시면 돼요. 학교로는 풀어내시면 돼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학객생의 한마디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본인이 고3 아들하고 같이 중개사하고 아들은 고3, 본인은 중개사. 그런데 아들 앞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공부했대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는 절대 수업을 안 빠지려고 했고 그것 빼고는 학교 갈 수 있는 비결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일단 빠지시면, 진도를 빠지시면 그 범위 이해가 안 돼요. 스스로 내가 이걸 공부하려 한다 공부 못 해요. 그러니까 절대 동영상으로 들으시든 학원에 오시든 절대 수업은 빠지시면 안 돼요. 수업은 빠지 마시고 오늘 특별한 일이 생겨서 학원을 못 나왔다. 학원 못 나왔으면 그러면 방법은 집에서 저녁에 동영상으로 그날 수업했던 것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복습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내가 오늘 못 들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재끼고 이범이는 재끼고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못 들은 건 그날 저녁이라도 어떻게든지 그 당일날 수업을 들어놓고 이렇게 해 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잖아요.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만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좀 힘드실 거예요. 중간에 힘들어요. 힘드시니까 중간에 포기하려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내가 한 번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 끝을 못 보고 포기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절대 중간에 가서 생각이 조금 포기...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만둘까? 이 생각을 하면 그냥 하고 나서 수업을 그냥 들으세요. 절대 그 중간에 내가 이거 못하겠는데 이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 교제, 강의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하신 분들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아마 믿지는 않으실 거예요. 첫날이니까. 그런데 중개사 시장에서 동영상으로 강의 들으신 분들에게 60%에서 70%는 재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저희 메가랜드만 아니라 메가랜드가 아니라 타사. 타사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회사들 많을 거예요. 그쪽 수험생들이 도저히 세법이 안 되는 걸 전부 다 이쪽으로 와서 단가로 수업을 듣고 계세요. 세법만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제가 이렇게 하나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면 분명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해드릴 수 있는 약속 딱 한 가지 하고 한 시간 됐으니까 이제 수업을 두 번째 시간부터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저도 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안 믿으시면 뭐 방법 없죠. 세법 아닌 공시법을 잘해야죠. 공시 선생님이 아마 공시하고 세법은 한 과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등기가 안 되면 세법에서 보충을 하고 세법이 어려우면 등기법에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조율을 잘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런데 세법은 제가 12개에서 14개 정도는 매년 맞출 수 있게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약속을 해드리니까 그거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세법을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또 오늘 분량이 어디까지냐. 진도표 대로 진도가 나고 수업이 나가요. 진도표대로 나가니까 오늘은 양도소득세 개념 양도로 보는 경우 여기까지 수업 진도가 나갈 거예요. 이 부분까지.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두 시간 끝나면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문제 다섯 문제 풀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예요. 세 번 이상은 반복해라. 세 번 이상은 반복하셔라.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본인을 믿으셔라. 할 수 있다고 본인을 믿어라 이거예요. 나만 믿으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흔들려 버리시면 안 돼요. 흔들려 버리시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믿고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교재에다 메모하실 때는 많은 걸 쓰라 그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라 그랬는 거예요? 쓰지 말아라 그랬죠. 안 써야만 복습할 때 줄어들어요. 써놓으면 복습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딱 보면 어떤 분은 첫 시간에 쓰지 말아야겠는데 또 쓰고 있는 분이 생겨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수업은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저렇게 왜 쓰지? 안 써도 되는 걸 왜 굳이 쓰려고 노력할까?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동영상이니까요. 선생님이 안 보겠지 안 보는 틈에 써야지 쓰고 있는데 진도 나가버리거든요. 화면을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동영상이 오늘 또 쓰려면 라이브 들을 때는 못 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또 교재로 수업 진도가 나가니까 혹시 교재 없는 분들은 이 교재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수업 준비해 주시기 바라네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10분 쉬었다가 시작을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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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